advertised on the other hand 고춧가루 다 먹어야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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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려 꾸естно 마늘 고추냉고 후추 대파 루키탕 아름다워 마늘 소금 냄비 썰어 양파 양파 마늘 잘 어울린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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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은 좋아요 좋아요 소금은 잘 녹아요 소금과 소금을 올려서 소금에 참고 부탁드려요 소금을 넣어서 가까운 아이스크림을 준비한 후 간장 뱃살 깨 후추 이제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먹기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먹기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조금 더 먹기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첫번째는 아삭아삭이 불을 하고 있어요 청양고추 ilantām 고댓글댓글 다듬는 댓글댓글 댓글 댓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쌰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다양한 과일들 먹방을 준비해봤어요. 이쪽에는 샤인머스캣, 파파야, 귤, 망고, 딸기, 스위티, 레드용과, 적포도, 키위, 체리, 방울토마토예요. 여기 메론이랑 얼린 블루베리도 같이 먹어볼게요. 토마토 주스, 과일 요거트도 같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주스 먼저 먹어볼게요. 딸기 먼저 먹어볼게요. 연유랑 엄청 잘어울려요. 연유랑 엄청 잘어울려요. 멜론 와우 엄청 많아요. 젤리 방울토마토 꼭 중분도 같이 먹어볼게요. 오수다 이건 너무 맛있었어요. 또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맛있었어요. 이러면서 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을거예요. 은은이 굴속이 덜 돼서 살짝 새콤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샤인 머스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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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큐레이 핑크림 얼린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엄청 커요. 블루베리가 엄청 커요. 레드용가 블루베리 살짝 피트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당근 뿌리맛이 나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벌써 물들었어요. 이거는 스위치 약간 레몬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오징어 엄청 맛없는 세목맛. 싱거운 오렌지 맛. 그런 느낌이에요. 탕후루랑 그냥 포도 오렌지 맛 탕후루 오징어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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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탕후루 소금 과일 요거트 딸기 역시 딸기는 생크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딸기 진짜 맛있어요 쬐먹었습니다 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